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UST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637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연지 2020년 8월 24일 오전 10시 56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그냥 봤어요 봤는데 그냥 막 사버렸어요 UST를 사버리니까 오르네요 자 그게 바로 UST입니다 자 UST가 그래서 현재 뭐 차트만 보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지금 요정도까지 눌리다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자 뭐 UST 지금 그래서 뉴스 공시를 보시면 뭐가 없어요 자 이게 과거에 저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때도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야 UST야 너네 이제 뭐 금융 감독원인가 그쪽에서 이제 나오죠 자 너네 조회 공시 좀 내봐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런데 이제 뭐 조회 공시 이상 없음 뭐 요렇게 이제 또 내기도 하고 자 이제 결과적으로 UST가 이제 뭐 나중에 뭐 사람들의 어떤 인식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갔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UST는 잘 모르겠다 이놈 그냥 가네 자 왜냐면은 회사에서 갑자기 주가가 가는 거를 모를 때도 많아요 저희도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왜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 회사가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를 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자 결국에는 주가는 주포가 또 움직이기 나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UST도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쭉 UST 영상을 찍었죠 저는 굉장히 많이 CIS 뭐 제네바이오 뭐 평화전공 UST 자 쭉 보시면 이제 쭉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어 하이브리드 분리막 상용화 재료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다 자 정말 중요한 어떤 두가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 두개에요 이 지금 하이브리드 분리막 상용화 자 이 재료가 사실은 나와준다면 사실 지금 요정도의 뭐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2021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완료가 됐던 어떤 그런게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지금 공시 하나가 뜨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아마 잊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냥 이 UST가 뭐지? 이 차원지 관련 준가라고 제가 말해서 그렇지 뭐 UST는 영상도 없습니다 어디도 저만 찍고 있습니다 UST는 제꺼에요 CIS가 제꺼듯이 UST도 제 겁니다 자 UST 이제 뭐 보시고 찍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뭐 제꺼에요 그래도 뭐 특허로 걸 순 없지만 제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품절주의 폭등이 예견된다 2차 상승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듯 뭐 이렇게 했어요 2차 상승이라는게 자 이게 UST가 몇만주죠? 자 굉장히 적어요 주식수가 요렇게 적은 중국에서는 뭐 나올 수가 있어요 큰 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신일제약도 자 신일제약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일제약 예전에 제가 뭐 이거 언제 찍었나요? 자 하여튼 좀 찍었습니다 자 뭐냐 이렇게 상한가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더 간다고 본다 왜냐? 주식수가 500만 주니까 주식수가 500만 주고 뭐 시가총액이 뭐 천억 뭐 막 이러는데 천억도 안됐나 그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이 뭐 삼천억인데 이 삼천억인데 뭐 그때 뭐 천억 얼마였어요 자 요렇게 됐는데 이 과거에 요랬을때도 사실은 더 큰 상승이 기대됐던게 바로 품절주입니다 왜냐? 여기서 요정도 밖에 안나왔으니까 그런데 물량을 털었냐? 안 털었으니까 자 이렇게 가는겁니다 자 UST 그래서 제가 2차 상승이라는게 보시면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두번이 그런데 이렇게 쭉 나왔으면 이게 물량을 털고 간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깔끔하죠 하루만에 어떻게 털까요? 하루만에 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에 털었다고 치고 뭐 이런게 아니라 그 뒤로 지금 거래량이 돌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래량 한번 실리면서 여기 있는 매물을 잡아먹기 위한 움직임을 줄 것이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UST는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뭐 지금 보시면 주식수 2300만주 유통비 25%에요 그러면 이게 한 500만주밖에 안돼요 500만주 600만주 되나요? 그럼 이런게 품절주고요 품절주는 한번 세력이 매집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드시 큰 수익을 내고 가야되요 움직임을 크게 주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안나오니까 이런 상승도 내는 것이고 요런 구간을 거쳐가면 엄청난 폭등이 사실 있을 수가 있는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UST 여러분들 조금 더 가지고 계셔봐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필로시스 아... 제가 이거의 멘탈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못 잡아드려 죄송하구요 자 필로시스 제가 정말 이제 3,000원 전에 팔지마라 제발 부탁이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뭐 드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뭐 이 멘탈이 나가는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 버렸네요 저도 이거 매매를 했었는데 자... UST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이 사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...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구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뭐 실시간으로 이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 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 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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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